요새 동룡 년이 아주 난리구마. 다들 창칼 들고 몰려 댕기고 여기저기서 훈련을 해 싸우고 성림이 시키시는 이라이오. 넌 할 거 없다. 성림 그만하시기요. 성림 싸울만큼 싸우셨음에. 홍군역이랑 싸우고 외구랑 싸우고 그만국이랑 싸우고 이젠 또 성림하고 싸우시겠다는기요. 뭐야? 방원이 밀리는 근무장은 뭘 하느냐? 법도를 녹인 주상의 목을 치질 않고 잠깐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? 네가 정령 죽고 싶은 기로구나. 나는 분명히 말하였어. 이 방원의 아들 이도를 기억하라고 말이야. 오케이 땡큐. 오케이. 정령. 성공. 衝ISA 성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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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ено